유다이 6 리메이크 유다이 6 리메이크 유다이 6 리메이크 이거 저번에 길 한 번에 찾아가지고 어저께 바로 끝났던 거 아니에요 그 때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는데 한 번에 찾았잖아 길 맞네 위에 3개가 떨어지는데 자! 어디로 갈까요 골라봐요 자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1번 2번 3번 뭐야 4번 자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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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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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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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 5번 5,2 8,2 그대로 맞나? 똑같네? 뭐지? 한번 가볼까요? 저기 뭐지? 확인을 해봐야될거아냐 어? 저 안에 뭐지? 궁금한데? 궁금하지 않아요? 와 저거 이씨 되게 돼? 아 저거 똑같은 길을 두번 다 뚫리는 없고 저거 뭐지? 힘들게 들어가면 뒤지는건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으 zeni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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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